한국국토정보공사 국정채용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에 입안한 처분 대령에 검찰 고위직을 포함한 현 정권에 부당한 지지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무혐이 될 수 없는 사건이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우선 우리 남부지원장님. 일반인의 선식으로 은행 최고 2층의 종선녀 이름을 인사 담당자랑 입사 지원자만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. 이 회장이 넘겨준 VIP 리스트에 적은 이름 중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회장의 중선념을 부족된 3명의 직원이 지시나 논리 청탁 없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활동시켰다는 게 과연 일반인의 선식으로 이해가 됩니까? 네. 저희도 그 부분에 유념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만 관련자들의 직원이나 조사 직원을 통해서 유념 유해장이 관계했다는 점을 관계했다는 점을 관계했다는 점을 신청할 증서를 주시고 네. 제가 말씀드릴게요. 공소점에도 나와있지만 2015년 유 회장이 비서실정을 통해서 전달한 청탁 지원자 명단 즉 VIP 리스트에 그 윤 회장의 중선녀를 포함해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윤 회장의 중선녀를 포함해서 세 명이 세 명이 된 것은 맞죠? 그렇죠? 네. 맞죠. 그리고 채용된 소녀는 지금 광주의 한 국민은행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맞죠? 네. 그 부분까지 빠른 것입니다. 네. 네. 이 지주 회장을 할아버지로 두고 있는 이 종선녀의 안암모인식 금퇴에 대한 동료 직원의 불만과 비난을 차지하고 이 파워폰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종선녀는 서류 전용에서 840명 중에 813등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1차 면접에서는 300명 중에 273등을 해요. 근데 2차의 임직원 면접을 하면 120명 중에 4등의 최고 등급을 받아서 최종 합격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? 지금 우리 직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더욱 과감인 것은 윤해상의 불규소 처분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. 단지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이지 성적을 조작해 합격시키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인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운전을 안했다고 변명하는 것 뭐가 다른가요? 오히려 윤해상 지시에 따라서 명단을 전달하고 종선녀 합격을 기획한 비서실장은 구속을 면하고 상모로 승진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?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부행사항을 포함해서 3명을 부족해 받는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만 여기보시게도 기획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계속 질의드리고요 마지막에 제가 선고를 좀 의미를 하지 못하겠습니다. 또 인원이 많고 적응을 떠나서 윤 회장의 분명, 명단의 지원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실제로 채용이 됐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인사총장인가요? 아닌가요? 그건 사실관계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선 지금 명단을 회장이 전달했다 명단을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그 부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장이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가 안 돼도 이렇게 이런 아까 보신 것처럼 1차 면접, 실문면접, 2차, 3차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은행원이 지정장 또는 임원도 아닌 은행 채무위층 회장의 지시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우리 부선장님?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그렇죠? 그건 동의하시죠? 네. 네. 그렇죠. 검찰은 또 지난 7월 금융노조의 민정규 KB 금융지주회장 제수사 요구 항구 사건을 서울 보검이 기각 처리했습니다. 기각 사유가 뭐였습니다? 참고를 받아드릴 만한 사유가 없다고 그렇게 네. 그 부분의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나중에 하고요.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금융지주회장을 처벌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이 금융노조 관련해서 그 기각 사유가 뭔지 구체적인 자료를 오전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렇게 하자고 위원님 질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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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의심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당시 수학실에서 충분히 수사한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그 종선료 사건에 대해서도 대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금융노조에서 본인은 이미 합격자가 선정된 후에 비서지직 중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했을 뿐이다.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구속된 그 구행자 등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직무위이 그 변명에 부합하는 그런 점 등을 합한해서 저희가 그 지소를 못한 거라고 좀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것은 제가 추가 질의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면 이해하실 겁니다. 그 다음 시간에 대해서도 그 다음 시간에 대해서도 그 다음 시간에 대해서도